박람회의 박수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박경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아입니다. 류정표입니다. 이태성 친구 윤현민입니다. 현민의 친구 이태성입니다. 오늘 불의 명곡에서는 친구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나의 친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클럽 다니면서 전성기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클럽에서 했어요. 무슨 대세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배우가 돼서 다시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희망을 조금 드릴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파이팅!